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교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튜브 55편 변호인 접견과 일반인 면회의 차이 그리고 구속되신 가족분들에게 인터넷으로 서신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구치소, 교도소로 넘어가기 전에 유치장,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서 유치장에 수감된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치장 면회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하루에 3번까지는 면회가 가족분들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사실 조금 넉넉한 편이에요. 10분의 제한 이런 것도 없이 조금 넉넉한 편이고 다만 감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도소에서 면회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녹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실 때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노출되면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오해하시는 것들이 면회 횟수의 차감에 있어서 변호사가 접견을 하는 경우와 일반인 가족분들이 면회를 하는 경우하고는 그 횟수에서 차감되거나 서로 상계에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언제든지 접견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가족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은 한 3번 정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면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구속, 기소가 되는 경우 구치소에서 면회 내지 접견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찰 유치장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면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가족분들이. 그런데 구치소로 면회를 갈 때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딱 한 번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해버리면 우리 가족분들이 더 이상 못해요. 딱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경우도 변호인의 접견하고는 겹치지가 않습니다. 변호사가 접견하는 경우와 일반인 면회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과 횟수, 서신 교환, 감청이 되는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인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일반인 면회 같은 경우는 보통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시간 제한이 있고 횟수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구치소로 넘어갔다. 구치소에 오늘 내지 어제 그저께 최근에 구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회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면회 예약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변호인은 그와 달리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접견을 할 수가 있고 오후에도 접견을 할 수 있고 시간도 3시간, 4시간 길게 접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같은 경우는 서신, 어떤 서류 같은 것인지 또 변호인 재판 과정에서 준비해 왔던 변호인 의견서라든지 기타 계약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서류들을 서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가 있어요. 바로 왜냐하면 막힌 막이 없이 바로 대면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접견을 하기 때문에 서신, 교환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다만 일반인 면회 같은 경우는 앞이 통으로 막혀 있어요. 앞이 완전히 통으로 막혀 있고 전화기를 사용해서 바로 앞에 있지만 전화기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 교환을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통유리로 막혀 있는 곳에서 면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감청이 됩니다.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이 돼요. 일반인 면회하는 경우는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경우냐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어떤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이라든지 마약 사건이라든지 어떤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족들과의 어떤 면회 아니면 지인들과의 면회 회사 관계자의 어떤 면회의 대화 내용을 검찰에서 추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대화 내용이 다 녹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녹취소로 만들어져서 재판부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화를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검찰의 담당 검사에게 노출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변호인 접견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경우는 변호인 같은 경우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는 아니지만 컴퓨터를 사용해서 각종 전자 파일을 열어서 보면서 그리고 컴퓨터로 직접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서 워드 파일 내지 어떤 엑셀 파일 어떤 이런 부분을 컴퓨터를 켜놓고 사용하면서 접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SB를 신고를 하고 USB에 대한 신고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컴퓨터가 설치된 접견실로 따로 배정을 받아서 접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 면회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컴퓨터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어떤 피고인의 어떤 동선 추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상 확인 내지 어떤 음성 확인 또 어떤 증거기록의 어떤 PDF 파일 확인 아니면 변호인 의견서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컴퓨터 사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일반인 면회든 변호인 접견이든 접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간번호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수간번호는 교도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구치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문자로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통보가 안 될 경우는 담당 변호사분한테 우리 의뢰인분의 어떤 수간번호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세자리번호 아니면 네자리번호로 수간번호가 정해지는데 수간번호는 이제 면회를 가시면 이 가슴팍 왼편에 여기에 딱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수간번호가 찍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은 그 구치소에 방문하셔서 지인 등록을 하셔야 돼요. 요즘 왜 지인 등록을 왜 해야 되냐면 구치소에서 가끔씩 전화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누가 하는지 그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지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 같은 경우 미리 구치소에 가서 내가 지인입니다라는 것을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인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방문을 해서 지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인 등록이 안 돼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지인 등록을 하면서 영치금 계좌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구치소 내에서 은근히 돈이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이것저것 사야 될 것도 있고 간식 같은 거 사 먹을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구치소 생활을 할 때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료인분들의 전화인데요. 영치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영치금 계좌 번호를 알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지인 등록을 하실 때 구치소 민원실에 가셔서 영치금 계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제 의료인분들이 어떤 형사 사건이 아닌 어떤 은행 거래와 관련된 서류라든지 민사 사건 서류를 조금 도장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형사 재판 서류에 대해서만 서신 교류가 가능할 뿐 민사 사건 서류나 어떤 회사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서류는 직접적으로 무인을 받아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줄 수는 없어요. 그 경우는 이 구치소 민원실에 가셔서 어떤 은행 계약 서류입니다. 어떤 민사와 관련된 민사소송 계약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은행 어떤 거래기간 연장이 관련된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 서류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치소 민원실에서 이 부분에 도장을 좀 찍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서류를 담당 교도관이 받아서 우리 의뢰인분께 전달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인을 무인, 손가락 지장을 찍은 다음에 이 무인이 구치소 내부에서 찍은 것입니다라는 어떤 교도관의 확인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서류를 되돌려주거든요. 이 부분은 구치소 민원실에서 민원실에서 서류 접수라는 그 창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의약품을 직접적으로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치소 민원실에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의약품 부분은 처방전을 접수를 하는 겁니다. 미리 처방전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뢰인분이 다니고 있던 병원에 가셔서 예전에 이런 약을 처방받고 있었고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어떤 처방전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그 진단서와 처방전을 구치소의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약을 구치소와 제휴가 된 병원 약국을 통해서 구치소 내에 반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약이나 다 반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치소 안에서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진단서와 처방전을 구치소 민원실에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치소 면회 내지 인터넷 서신 발송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교정본부라고 검색을 하시고 교정본부라고 검색을 하신 이후에 온라인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대상자 관리, 인터넷 편지 쓰기, 그리고 가상계좌 조회하기, 민원인 접견 예약하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면회 신청하고 인터넷 편지를 발송합니다. 인터넷 편지 부분은 오늘 밤 12시 전에만 보내면 그 다음날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를 기준으로 전달이 되고 면회 신청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날 면회가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오후 4시 전에 면회 예약을 해야 그 다음날 면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면회를 하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보통 일주일치 정도는 다 면회가 꽉 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최대한 빨리 교정본부에 면회 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면회를 못할 수가 있고 구치소의 사정에 따라서 면회 예약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직접 관할 구치소의 인터넷 예약을 해보시면서 빈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시간과 날짜 단위로 직접 예약을 신청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변호인 접견과 일반인 면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접견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거나 형사사건 관련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